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사전이 있어요? 사전이 있어요? 2번 사과가 싸요? 사과가 싸요? 3번 주말에 어디 갔어요? 주말에 어디 갔어요? 4번 무슨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무슨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늦어서 미안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6번 여보세요? 거기 김수미 씨 집이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며칠 동안 주무실 거예요? 11월 5일부터 7일까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며칠 동안 주무실 거예요? 11월 5일부터 7일까지요. 8번 한국의 옛날 그림은 몇 층에 있어요?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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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도 많이 나요. 10번 두 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제 가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요? 비행기 표 좀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두 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제 가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요? 비행기 표 좀 보여주세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점심 드셨어요? 네, 김밥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 드셨어요? 네, 김밥 먹었어요. 12번 이번 생일에 뭘 받고 싶어요? 컴퓨터를 받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생일에 뭘 받고 싶어요? 컴퓨터를 받고 싶어요. 컴퓨터를 받고 싶어요. 컴퓨터를 받고 싶어요. 13번 지금 비가 와요? 네, 많이 와요. 그리고 좀 추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14번 지금 비가 와요? 네, 많이 와요. 그리고 좀 추워요. 14번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는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한 번에 가는 버스는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15번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이 식당은 뭐가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15번 여기 오면 저는 항상 이걸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15번 이 식당은 뭐가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16번 여기 오면 저는 항상 이걸 먹어요. 16번 안경을 쓰고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16번 아주 마음에 들어요. 16번 다시 들으십시오. 16번 안경을 쓰고 거울 한번 보세요. 안경을 쓰고 거울 한번 보세요. 18번 어떠세요? 18번 아주 마음에 들어요. 19번 마음에 들어요. 16번 5번 강제 들어간 4시간 1시간 4시간 5시간 1시간 fac 1시간 5시간 5시간 그 FCC